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면 왠지 잘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맞습니다. 이런 걸 호선효과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엘튼 메이오 교수팀은요. 1920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호선공장에서 재미난 실험을 해요. 업무 효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둡게 한다거나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렇게 환경을 안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노동효율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지?에다가 만든 것이 아 사람들은 감시자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구나 나를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호선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력 있게 공부나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은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기 때문에 1시간이든 2시간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효과라고 해서 마감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효율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올라간 겁니다. 이걸 응용해볼까요? 오후 2시쯤 되면 의욕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질 때 카페로 가시는 겁니다. 근처 카페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걸어가다 보면 의욕도 솟게 되고요. 카페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다 돌아오시면 훨씬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